전 리듬 체조 국가대표 출신 프로볼러 겸 방송인 신수지가 아이돌 그룹 비스트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장현승과의 열애를 인정했다. 5일 신수지 소속사 야마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앞서 보도된 기사 내용과 같이 신수지가 장현승과 교제 중인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. 이날 한 매체는 장현승과 신수지가 지난 2017년 가을 때부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. 두 사람은 볼링을 매개로 4개월 정도 연인 사이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. 신수지는 2006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리듬 체조 여자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는 리듬 체조 여신이자 간판이었다. 이후 신수지는 2011년 현역 은퇴 2014년 프로볼러로 전향했다. 장현승은 지난 2009년 비스트 멤버로 데뷔 활발하게 활동했다. 장현승은 비스트 멤버로 활동하기 전 빅뱅 합류 목전까지 갔다 안타깝게 탈락한 이력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. 이후 장현승은 지난 2016년 4월 비스트에서 탈퇴 솔로로 전향했으며 지난 2017년 7월 싱글 홈을 발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 장현승 rejection 장현승 장현승 감사합니다.